신중하게 잘 뽑아야지 우리가 얘기해 제가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꼭 성공해보겠습니다 핀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안 해요 이거는 원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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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꽉 찍어 드릴게 하나 좀 빼도 돼 봅시다 이걸 이렇게 하면 옛날에 당체들이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거 아무도 성공한 사람 없단 말이지 않을까? 아! 가까이 아! 아주 빨갛지 않아요 이거 하고 있을 테니까 좀 놀다가 와요 꼭뚱이 가봐 나 꼭기 진짜 못하는데 친구들이 제가 너무 못해서 안 시켜져가지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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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! 뽑기를 잘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뽑기 일단 나이스 눌러주세요 다 좋아해요 이렇게 저거 좀 해봐요 이거 진짜 조금이라도 방지만하면 빡깍뿍어져 반짝이 실패 이거 진짜 으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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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꼭 특혜하셔야 합니다 투표합시다! 사랑합니다! 대한민국! 실패했습니다 이건 근데 이미 약간 압수자를 꽉하게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한 번 올려보았어 너무 더러워 정보네 신중하게 나이스! 자 2차 시기 캬 다 쏟게 한 번에 누락비싸네 한 번에 누락비싸네 날씨였습니다. 그렇네요 성공 인생에 한 번 더 성공해본 적 어떻게 지금 투어해 볼 수 있어 진짜 행복할 거 없으니? 오 오 아까 표현할 거 erst 끝 니다 iada 물어볼 근obook 포 이렇게 뽑기를 제가 시간을 드려 실패했지만 4월 15일 꼭 투표하세요!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. 달콤한 평균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나는 내가 원하는 대표자를 뽑으러 갑니다. 꼭 투표하세요! Q&A Q&A